봉주 가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정수린입니다. 자 대망의 2024학년도 수능이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수능 보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자 이제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 입시가 끝난 건 아니죠. 수능이 끝나서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 테니까 내가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도 프랑스어를 좀 배우겠다. 그리고 내가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아직 이제 고1, 고2인 친구들이겠죠. 수능으로 프랑스어를 치겠다 하는 친구들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확인하면서 내가 얼마나 불어를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가져야겠죠. 자 그래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올해 수능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난이도는 어땠고 문제 1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보면서 본인의 실력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보자면 난이도 보통이에요. 그냥 우리가 절대평가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표현들 기본 표현이고요. 어휘들 아주 기초적인 어휘들 내가 수능을 공부하는데 이 정도도 몰라 하는 어휘들 나왔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고요. 어휘 및 문법 난이도 어휘는 그래도 조금 헷갈릴만한 게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는데 문법 너무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쉬움에서 보통 정도가 아닐까 정도로 측정을 했고요. 6편, 9편과 유사한 난이도 맞죠. 절대평가로 제2외국어가 바뀐 이후에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네가 프랑스어 기본적인 내용 아니? 이 정도 물어보는 문제 난이도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능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문제 천천히 보면서 내가 어떤 문제는 잘 풀었고 어떤 문제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내가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차근차근 짚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낱말은 오랜만에 프레논이라고 하는 OM이죠. 자, 그래서 비음이 나왔습니다. 자, 비음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콧소리죠. 자, 그래서 비음은 예를 들어서 ON, OM, AN, AM, EN, EM 등등등 모음에 N이나 M이 들어가는 사운드가 비음이라는 사운드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음 규칙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불어 발음은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해요. 내가 단어를 읽을 줄 알기만 하면 문제 크게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프레논. 비음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사운드가 나와야 되는데 1번 OM, 2번 뽐, 3번 세종, 4번 오토누, 5번 무시우 자, 그래서 우리가 오토누랑 무시우에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무시우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단어고 발음이 생긴 것과 다르게 갑니다라는 설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너도 생긴 것과는 발음이 조금 다르게 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 그대로 소리나지 않는 단어들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이죠. 세종, 비음이 들어가는 3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2번 갈게요. 늘 나오는 2번 문제.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낱말은 어휘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어휘인데 어떤 거 나왔냐. 자, 보시면 바다는 불어로 메흐죠. 첫 번째 빈칸에는 으. 두 번째 도시, 빌라쥐. 시골에 있는 시골이 더 좋겠죠? 빌라쥐. 자, 그리고 깡파뉴. 이것도 시골 혹은 평야 이런 뜻이고요. 몽따뉴. 몽따뉴이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는 M이네요. M. 몽따뉴는 산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 아, 네 가지 알파벳을 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고 보면 아미라는 단어가 나오죠. 친구라는 뜻입니다.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고요. 자, 두 사람의 대화 읽어보고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스트로마에를 보러 갈 거야. 오늘 저녁에. 너 오늘 저녁에 스트로마에 보러 갈 거야. 스트로마에 이제 가수 이름이고요. 자, 그래서 어, 그가 서울에서 하는 마지막 콘서트잖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콘서트니까 보러 갈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불어 표현 중에 아, 두 프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이런 뜻이에요. 어찌 됐건 나는 무조건 갈 거야. 일 포이 알래 아 두 프리 무슨 대가를 지불하든 거기에 무조건 가야 돼. 뭐 스트로마에 엄청난 팬인가 보죠. 그래서 아 두 프리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